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디센트럴랜드 만화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말을 더듬거나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래머 생활을 길게 해서 컴퓨터하고 같이 앉아서 프로그래머 짜자 보니까 말하는 게 남들보다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개발자이다 보니까 개발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간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기 힘들더라도 좀 참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디센트럴랜드가 뭔지 한번 개념부터 알아보죠.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분산형 가상현실인데요. 분산형 가상현실 버추얼 머신. 그래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거죠. 우리가 어떤 거냐면 레디 플레이 온이라고 몇 년 전에 1년 전에 났던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인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고구를 쓰고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가상현실로 들어가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바타거든요. 이 사람이 아바타고 이 여성분도 어떤 여성분의 아바타거든요. 이 아바타가 나와서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와 똑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돈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디센트럴랜드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3D 고구를 사서 글 쓰고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아바타, 이런 아바타들이 이제 가상현실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바타들이 대학에서 수업도 듣고 도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카지노에서 그런 것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전시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파티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파티의 표도 팔 수 있고 그러니까 현실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통행되는 코인은 뭐다? 만화코인을 쓰고 있죠. 그리고 만화코인하고 다이코인이라고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이제 대폭해서 이 가상현실세계에서 뭘 할 때 돈을 지불할 때 여러 가지 코인들로 값을 치르도록 될 거고 지금은 이제 현재 만화코인하고 다이코인이 쓰이고 있죠. 하폐 개념으로. 랜드라는 게 있어요. 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리고 랜드는 파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발음이 좀 나빠서 그러는데 파셀이라고, 필지.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필지라고 하고 이 필지는 xy 좌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셀마다 xy 좌표가 있어서 그 xy 좌표를 통해서 이 파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는 디센트럴랜드에서 옛날에 경면을 통해서 땅을 다 팔았거든요. 지금 현재 디센트럴랜드의 파셀이 9만 정도, 9만 파셀 정도가 있는데 그 9만 파셀을 다 사람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파셀마다 다 주인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0파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파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그때 산 규모에 따라서 각각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건 영구적으로 소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걸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땅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면 그 임대업자들이 여러 개의 넓은 파셀을 임대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죠. 카지노를 만들어서 카지노에 나오는 수입을 자기한테 땅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얼마씩 지불해 주는 거죠. 그걸 할 때마다 현실세계와 똑같이 우리 집을 내가 전세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하면 전세금을 받잖아요. 아니면 월세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받는 거죠. 현실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땅을 빌려주고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내가 얼마큼의 수수료를 받는 거 그리고 마라코인을 토클을 이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땅들은 이미 끝났죠. 여기서 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게 IPFS 파일코인이 또 나와요. 랜드에서 보면 랜드에서 아주 화려한 그래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픽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래픽, 사운드 이런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게 상당히 커요. 그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게 디센트럴랜드에서는 IPFS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렇게 파일들을 다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코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값어치가 있다는 건데 IPFS를 쓰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디센트럴랜드에서 IPFS를 쓰고 있고 디투브라고 있거든요. 유튜브 유튜브를 뭐야 그쪽으로 우리 중앙화되지 않는 분산화된 그쪽으로 만든 게 디투브가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IPFS의 모든 데이터들 영상 데이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루에도 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영상 데이터를 어디에 더 저장하겠어요. IPFS를 통해서 어디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고 있어서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채굴기가 있거든요. 전번에 채굴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파일코인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이 채굴기가 어떤 건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분산돼서 이제 모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3D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기에 저장하는 거고 그래서 IPFS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죠. 디센트럴랜드의 위치는 어디냐면 VLS 아이레스입니다. 아리엔티나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아리엔티나에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직원들은 몇 명이냐면 지금 직원들은 33명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본 사이트는 어디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트를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사이트 크래프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지금 현재 컴파니, 엠플로이, 자기 직원들이 33명이다. 이렇게 8월 달에 33명이다. 5% 감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넘어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33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강범위한 땅에 건물을 올려야 되고 카지노를 만들어야 되고 영화관 만들어야 되고 이런데 이 33명 가지고 그게 가능할 것이냐 얘기하는데 개발하는 것은 있잖아요. 땅을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개발 도구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 카지노를 만들다고 했을 때 이 카지노를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땅에 대한 개발을 이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개발자들이 이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반적인 디센트럴랜드를 담당하고 디센트럴랜드에서 개발해야 될 개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각 구역마다 카지노를 만들 때 그 카지노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알아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 33명의 의미는 크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많은 회사들이 각각 어떤 특이한 회사들이 이 땅을 샀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개발을 다 이 회사들이 할 거예요. 개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3D 같은 게 눈에 보이는 3D가 필요하니까 디자이너라든가 이 회사에서 그 기술자들 다 채용해서 여기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카지노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카지노를 만들 거고 여기서 영화관을 만들면 영화관을 만드는데 그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다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 33명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디센트럴랜드에는 이런 회사들이 이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직접 옛날에 경매를 했었습니다. 경매를 첫 번째 경매는 17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라폼 이벤트인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3만 4천 개의 필지를 팔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얼마를 챙겼냐면 339억 정도를 챙겼어요. 그리고 2차 경매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경매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총 합치면 9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9만 개가 있었는데 이거 팔고 이거 팔고 그 다음 남은 9331 필지를 언제 했나 하면 18년 12월에 했었어요. 이때 제가 경매에 참여 참가해서 한 팟에 그때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그때 18년도가 막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코인을 막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막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돈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묶였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걸 팔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계속 홀딩하고 있었고 제가 돈이 없었는데 그때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제가 경매에 참석해서 땅 하나를 샀죠. 한 필지가 16바이 16이거든요. 16미터 곱하기 16 그거 하나 샀습니다. 어렵게 그때 했던 방식이 우리가 더치옥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더치옥션 전번에도 그 뭐더라 어떤 알고랜드 있잖아요. 알고랜드도 채굴을 하는데 채굴자들한테 채굴 보상을 안 해요. 아주 독특한데 알고랜드가 그래서 그러면 채굴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가상랜드 자기 알고랜드 알고 코인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줬느냐 하면 더치옥션 방식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땅을 팔 때 더치옥션 방식으로 땅을 팔았거든요. 더치옥션이 뭐냐면 모든 필지들의 경미 시작 가격이 동일해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요. 뭐냐면 백만 파셜부터 시작해요. 백만 많아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펜마우스 했는데 펜마우스로 하면 제대로 작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펜마우스로 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한번 해볼게요. 얘가 펜마우스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되죠? 안 돼요. 펜마우스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마우스는 포기하고 마우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버벅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좋은 걸 샀어야 되는 건데 좋지 않은 걸 사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제대로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경매를 할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럼 삼체위 경매를 또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경매은 2차에서 끝났어요. 구만필지 파셔리에서 끝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가상공간이잖아요. 지금 가상공간에 있는 9만필지가 있어요. 9만필지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 끝나서 경매를 안했는데 경매를 안하고 있는데 만약 경매를 하고 싶다면 디센트럴랜드가 경매를 하고 싶다 해서 만약 그게 결정이 된다면 3차 경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차 경매와 2차 경매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경매가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로 넘어가시죠. 토지 정보에 대해서 총 토지는 9만 파세래요. 9만 뭐라고 하는지 필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9만 9만 파세래요. 지구가 있고 도로가 있고 광장이 있어요. 지구가 여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 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시티 도시 33,886 파세래요. 시티 할 수 있는 땅이고 도로가 9,438 강장 강장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걸 짓지 못하는 거죠. 이게 3,588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33,000 필지 정도라고 하죠. 이제부터 파세를 필지라고 부를게요. 이 정도고 한 필지는 16x16 옛날에는 이전에는 10mx10m 했는데 이걸 이제 최근에 16mx16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토지당 평균 가격 궁금하시죠? 얼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제 컴퓨터가 좀 느리거든요. 여기 있어요. 만화 지금 한 필지의 평균가 평균가 가장 중심지에 가장 좋은 한 필지는 200만 만화에 팔렸어요. 200만 만화에 아시겠죠? 가장 값어치가 있는 곳에 그 한 필지가 200만 만화에 팔렸다고요. 근데 지금 평균 내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근데 평균 내면 얼마장? 9,980만화요. 그게 지금 달러로 한산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도 자기가 산 필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걸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만화에 한 필지의 가격은 100만원 정도다. 이걸 알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구입을 하시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디센트럴랜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디센트럴랜드는 크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베가시티 이 지역 여기가 가장 핫한 지역이죠. 제가 여기를 일단 실제로 가상공간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걸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베가시티가 있고 유니버시티 대학이에요. 이거 지금 발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센트럴랜드의 사이버 펑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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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하고 저하고 맞지 않는데 베가시티는 뭐냐면 보시면 카지노 나이트클럽 사교클럽 게임 극장 영화관 돈 드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화코인을 가지고 가상랜드에 들어왔어요. 돈을 가장 쓸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특히 어디? 카지노 여기 가서 여러분들은 만화를 가지고 돈 넣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카지노를 가서 아마 게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화려하지 않고 그 정도로 컨트롤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근데 카지노는 지금 수준으로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만화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디스트릭트X 여기 뭐냐면 여기는 성인 서비스가 있어요. 성인 라이브 채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말 잘못하면 이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션스트리트가 있어요. 패션스트리트 어디 있냐면 구치 프라다 이런 거 이런 걸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에서 그걸 보고 구입을 하시면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때 뭘로 지불하냐 만화코인으로 지불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구치를 여기서 사지는 않겠지만 만약 디센트럴랜드가 상당히 유명해진다면 구치를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3D 곡을 쓰고 구치 제품 핸드백을 여기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곤시티 드라곤시티가 어디 있냐면 어디에 있냐 밑에 있는 거 아 여기 있네요. 드라곤시티 아시겠지만 드라곤 붙는면 중국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구역이에요. 이게 도시거든요. 상당히 넓어요. 드라곤시티 중국 도시 고대 문화 같은 것들 자기들 문화 같은 게 있대요. 돈 되는 건 아니죠. 배틀그라운드 여기 배틀그라운드 보시면 알겠죠. 게임이에요. VR 게임 전용 지상전투 롤프레임 게임 그러면서 마라코인을 이기면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점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가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실제로 보여드릴 거고 중점은 이거예요. 베가스 이게 베가스가 라스베가스거든요. 라스베가스 이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디스센트럴랜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고 그 다음 유니버스트 같은 경우는 얘기 와서 강의를 듣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3D 고구를 들고 와서 여기서 뭐냐면 유명한 대학의 강사들의 퀄리티 있는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리고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고 하여튼 여기가 이게 그래서 디스센트럴랜드가 만약 잘 된다면 만약 잘 된다면 지금 사람들 열심히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된다면 그래서 디스센트럴랜드 만화코인이 유망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망하면 없는 거죠. 도시를 보시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도시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속도가 느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우고 이제 들어갈게요. 속도가 좀 느려요. 여기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dclplaza.com 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이걸 제 카페에 올려 놓을 거니까 혹시 이거 까신 분들은 엑스마인드 공짜거든요. 이걸 까신 분들은 제가 이거 올려 놓을 테니까 이걸 한번 제가 이제 밑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기입을 해 놓을 거거든요. 뭐냐면 유튜브 제가 동영상 올릴 건데 동영상 올리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제 카페의 URL을 적어놓고 어디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시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저거 다운로드 하신 후에 프로그램 깔아서 이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많아요. 도시들이 여기가 좋은 점이 이 도시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가고 싶은 건 베가스 시티죠. 베가스 시티 그래서 베가스 시티를 한번 가 볼게요. 여기 그럼 간단하게 베가스 시티가 어떤 걸 하는지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영어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크롬으로 크롬 브라우즈를 보시면 한글로 번역하시면 다 한글로도 나오니까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베가스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죠. 보면 도박하는 도박이 아니라 카지노 영화관 이런 데 건전한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크기는 6,776개의 땅 위에다가 이 베가스 시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쇼핑 콘서트 공연장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것들 돈 드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설명되었고 상당히 도시들이 많다. 그러니까 도시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고 어떤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도에 있어요. 지도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골치 아픈 거 설명드리면 머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이거 하시죠. 두 번째로 보실 건 이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URL을 보여드릴게요. DCL 프라자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프라자 DCL 프라자 이렇게 디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쇼키라고 해야 되죠. 바로 가기로 했어요. 먼저 유명한 게임부터 보시죠. 게임을 한번 보시고 게임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많죠. 이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 들어갈게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요. 지금 수준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텔리포트 2 나오면 이제 게임으로 들어갈 거예요. 게임으로 들어갈 때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디스탄트럴 랜드에 이제 들어가요. 가성 공간이에요. 원래 이렇게 3D 고구를 쓰고 들어가는 건데 저는 고구를 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마스크를 깔아야 돼요. 메타마스크를 깔고 자기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이게 이더넷 기반으로 만드는 앱이기 때문에 대비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인증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메타마스크를 까셔야 되고 이렇게 메타마스크를 까셔야 되고 메타마스크를 어떻게 깔아야 될지 모르면 메타마스크를 설치하는 방법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 그 계정을 통해서 이게 디스탄트럴 랜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제 한번 보죠. 뭐가 있는지. 이게 게임을 하러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가요. 자, 이제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곡괭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 곡괭이가 아니다. 다시 할게요. E를 누르면 스위치가 돼요. E, E키. 그냥 E키 누르면 곡괭이. E키 누르면 빵빵. 그래서 이제 가면서 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금을 채굴하는 거예요. 금을 채굴하는 거기 때문에 금을 찾아서 채굴해야 돼요. 채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곡괭이가 채굴해야 되니까. 그래서 E로 E키 눌러서 뭐로 자, E 보시면 E키 눌러야 되죠. E키. 그냥 E버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곡괭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E키 눌러서 바꿀게요. E키. 자, 꽃괭이 눌렀고 따사사사사. 이것들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게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단순한 게임인데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더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모두 다 캤기 때문에 여기 금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보여드린 거고 자, 이거 그만.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걸로 이제 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뭔가를 보고 싶을 때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볼케이노 뭐 이런 것들 게임 게임이 싫다 이러면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 쇼핑 같은 것들 한번 가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직접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시간 끌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쓰는 이제 키값들이에요. 키값 키값들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베가시티에요. 베가시티 얘기를 이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자, 베가시티에 가려면 이 베가시티 자, 학대를 할게요. 제가 이 베가시티 이 지역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누구다? 담당 회사가? 디센트럴랜드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역별로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이 그 회사가 여기 있는 땅들을 주인한테 다 임대받아서 여기에다가 베가시티를 만들었다. 구축했다. 그래서 베가시티는 카지노 나이트클럽 사기클럽 있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이걸 개발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 디센트럴랜드 게임즈 이쪽 회사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카지노 이 베가시티 라스 베가시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쪽 사이트에 들어갈 거예요.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실제로 가장 돈 되는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디센트럴 게임드 여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얘기도 3D라서 들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베가시티를 만들고 있는 주체회사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먼저 번역해 놓고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가 있고 계정이 있고 계략이 있고 NFTS 블로그 문서 NFTS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라스베이거스에 지분을 사라 지분을 팔고 그런 거죠. 만화를 주고 지분을 팔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죠. 문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쟤요. 쟤 만화 계략 이게 뭐냐면 계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뭐다? 게임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슬롯이라는 게 있고 룰렛도 지원하고 있고 주사위 놀이도 있고 곰봉이 있어요. 곰봉이 아니고 이건 이제 한글로 아니 한글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한글로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이제 영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영어로 봐야 돼요. 이거 맞죠? 룰렛 게임이 있고 백 간몬 이거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가네. 블랙잭 저도 게임은 잘 모르지만 블랙잭 다 알고 있잖아요. 블랙잭 블랙잭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블랙잭 카지노에 블랙잭 가로 제가 들어갈게요. 플레이나웃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센트럴랜드가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이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뭐예요? 속도가 느린 이유가? 그걸 얘기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아까도 IPFS라고 있죠. IPFS 파일코인 디센트럴랜드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원래는 다음 같으면 자기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놔서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건 이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모든 컴퓨터를 다 놔두고 서비스하는 거고 IPF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디센트럴랜드 개인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개인들이 다 구매를 하는 거죠. 채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 아니 사양의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는 우리 일반 집에 쓰는 PC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램도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메모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0테라 10테라 이 정도 크기로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우리 눈에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저장시키는 거죠. 분산돼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채굴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이콘 채굴기를 지금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작동돼서 그래요. 이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가 소리를 좀 줄일게요. 지금 너무 크죠? 깜짝 놀랐어도 있는데 거의 끌게요. 지금 들어왔어요.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잊어버렸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IPFS가 지금 깔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IPFS 채굴기 있잖아요. 채굴기가 아니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들을 많이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초기라서 이거 세팅해 놓은 게 없는데 만약 이 컴퓨터들이 엄청나게 만약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러면 이 속도는 갈목할 만한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이 정도로 나오지만 만약 IPFS가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3D, 4D를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만큼의 3D가 나올 거예요. 렌더링이. 그런데 지금은 그걸 지원하지 못해요. 그걸 지원하기 힘들다니까요. 지금 혹시 지금 잡음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잡음이 들어갔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잡음이 들어갔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안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그리고 파일콘이나 IPFS 또는 D튜브 또는 이걸 쓰는 디센트럴랜드가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성능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하러? 블랙재가 하러 들어가는 거죠. 블랙재가 하러. 자꾸 잡음 소리가 들리네요. 블랙재가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해요. 많이 보시던 다이가 보이시죠? 이하고 블랙재가 할 거예요. 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공짜로 죽었어요. 왜 공짜로 주겠어요? 왜 공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 지금 지금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프리로 하고 있는 거고 만약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계국구대에서 만약 카지노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로 한다? 많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코인도 지금 지금 지원되는 게 만화하고 다이코인 두 개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코인이 있어야 되고 다이코인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한다? 블랙재가 하는 거죠. 이한테 와가지고 지금 아직 컨트롤이 힘들어요. 조인 했어요. 조인해서 금액을 걸 거예요. 나는 50을 50을 플레이하고 라스트 베트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걸 투자해야 되나? 조인하고 50하고 기다리면 되나? 이게 해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이게 있네. 조인 조인하고 200 걸고 4천이 있으니까 한 200 걸지. 200 걸고 되는 거야? 됐어. 왔어. 6 10 나는 이거 할 줄 몰라요. 더블 스테이 난 스테이 뭔지 몰라도 이걸 해야지 안 꼴 것 같아요. 마지막 장 사이 뭔지는 모르겠어. 800 플레이 내가 이겼어요. 뭔지는 몰라도 내가 돈을 땄어요. 이게 만약 만화라고 하면 나는 얼마 땄다? 800만 원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이 얘기 말고 빠져나올게요. 지금 너무 소리가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불안한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거 이제 쓰는 키니까 여러분들은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화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C키를 누르면 돼요. C키를 누르면 어떤 키가 그러니까 보시면 C키를 누르시면 돼요. 무조건 C키를 C키를 누르시면 화면에서 이게 나와요. 어떤 키는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키는 무슨 역할을 하니까 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C키만 누르시면 이게 화면에 쭉쭉 떠요.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한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사이트 같은 것들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창고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디센트럴 엔디아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여기 가서 정보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이트 같은 것도 다 연결시켜놨거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메타마스크 가 뭐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메타마스크 어떻게 까는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겟팅 스타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개발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적어놓는 거죠. 우리는 개발자들 아까 지금 눈에 모이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개발자가 다 개발한 거거든요. 물론 어떤 회사에 돈을 받고 개발자들이 다 개발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모든 3D 그런 것들은 디자이너 분들 아주 대사람 디자이너 분들이 3D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땅을 사서 여기에다가 편의점 같은 거 만들고 싶다 책방 같은 거 만들고 싶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책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딱 책을 클릭하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책을 읽어서 얼마큼 만화를 내가 챙겨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게 사람들이 와서 혹할 수 있는 정도로 3D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비대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디센트럴랜드가 취향하는 바입니다. 오늘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 아니 블로그란다 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이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